오르고자 한다면 그 높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꾸고자 한다면 어떤 제약도 막지 못합니다. 정복하려는 자와 혁신을 꿈꾸는 자.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고지는 없습니다. 혼신의 노력과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로 목표를 향해 멈춤없이 전진할 뿐입니다. 기초지역 주도의 혁신 클러스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지역맞춤 특성화 분야를 살려 지역이 발전함은 물론 지역별 우수 특화 기술을 연결하여 초광역 연계 클러스터를 이룸과 동시에 미래혁신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최대의 시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등 지역의 주요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고밀도 직접 공간을 형성하는데 이는 기초지자체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산업의 메카로 주목받는 강소특구는 글로벌 강국을 완성하기 위한 열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시련과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강소특구의 모든 혁신 주체들이 힘을 모은 결과 2021년 누적 기준 공공기술 이전 396건, 연구소 기업 169건, 투자 연계 1452억 원, 고용창출 1,083명을 달성했고 2020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수 2,138개, 총 고용인원 5만 2,539명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고용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특구의 혁신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도로 기술을 발굴, 연계하여 기술 이전 사업화를 이뤄내고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및 엑셀러레이팅의 적극 지원으로 강소형 기술 창업을 육성합니다. 또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맞춤 특화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갑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고지를 향해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도전은 늘 새로운 곳을 향해 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혁신 클러스터 기초지자체의 혁신성장 파트너 강소연구개발직구